요! 디디 브라더! 안녕하세요! C 클라운 입니다! 드디어 C 클라운이 나랑 만나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컴백했습니다! 저희 C 클라운이 여성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랑 만나로 컴백을 했는데 저희 팬분들 저희 C 클라운의 매력에 빠져들면 좋으셨나요? 아, 됐다고 하네요. 좋으셨나요? 저희가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미니 앨범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수록곡도 10곡이나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정말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C 클라운이 나랑 만나달라면 만나줄거에요. 뭐라고요? 네! 형은 안 만난다고 하는데.. 아,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팬사인회에 많이 가르쳐 드리고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시고 하면 저희도 힘나고 서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C 클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카드 짜인 거 알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ânciaREK gold. 끝까지 하셨습니다. 하루도19у проход,